아니, 이 책을 성공예감 별책부록에서 아직까지 다루질 않았었더라고요. 고전이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는 전에 다뤘던 적이 있었는 줄 알았어요. 당연히 했겠거니. 그 정도로 유명한 책 아니겠습니까?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투자와 관련해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저작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혹은 채권을 사고 팔 때 나름의 분석적 잣대를 갖고 어쨌든 사지 않습니까? 싸다, 비싸다. 그런 것과 관련해서 어쨌든 최초로 어떤 논리적 기반을 제공해 준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은 대학교 교재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MDA 교재. 많이 어렵죠. 어렵고 현명한 투자자는 조금 말랑말랑하게 이 증권 분석의 내용을 대중서로 집필한 건데 여러 가지 통찰이 있습니다만 읽기에 그렇게 아주 친절한 책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자라면 꼭 한번 읽어보셔야 될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증권 분석이라는 책을 대중서로 만든 건데 그래도 초보자들한테 쉽게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게 약간 그냥 강의 용도로 만든 책인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선은 벤자민 그레이엄은 신문에서나 뉴스에서나 아니면 경제 프로그램에서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입니다. 가치투자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분이죠. 그렇습니다. 1894년도 20세기가 되기 전에 태어났다가 여러 가지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겪고 또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이후에 가장 심각한 경기 후퇴였던 대공황도 경험하면서 이 사람이 이제 투자자이기도 하고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친 또 교수이기도 하고요. 근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저는 지금처럼 계속 거론이 되는 거는 아주 훌륭한 후학을 돕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워렌 버핏의 스승입니다. 그렇죠.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스승 영향을 많이 받으면 참 영향을 받으면 정신적 스승 이런 얘기하는데 정신적 스승이 아니고 실제 스승입니다. 이 워렌 버핏이 콜롬비아 대학 MBA 과정에서 이 벤자민 그레이엄의 수업을 들었고요. 그리고 그레이엄이 운영했던 또 회사에 들어가서 회사 직원으로도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직장 상사. 그렇기 때문에 벤자민 그레이엄이 쓴 이런 현명한 투자자나 증권 분석으로부터 워렌 버핏의 투자 스타일은 훨씬 더 유연해졌거든요. 저는 발전적으로 계승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렌 버핏이 늘 현명한 투자자나 증권 분석은 꼭 읽어야 될 자기 투자의 기초를 어떤 실무적인 기초뿐만 아니라 사상적인 기초를 제공했다고 계속 말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벤자민 그레이엄은 워렌 버핏이 아니더라도 독자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다시 되새겨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삶을 산 사람인데 또 굉장히 성공한 후배를 둔 덕분에 계속 조망이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판 청출어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제재를 나왔고 그리고 이 책이 1949년에 초판이 처음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70여 년이 흘렀는데 80년 가까이 됐는데 특히 이거는 개정 4판입니다. 앞서서 1, 2, 3판이 있었고 개정 4판이라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이 책이 많은 사람들한테 읽히고 있고 개정 4판도 지금도 계속 팔리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스트셀러, 스테리셀러 상위에 항상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주는 가장 중요한 통찰 한 가지는 당신이 투자하는 대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암이 있어야 된다. 깊이 있는 암. 네.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암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장의 속성에 대해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불안정성 미스터 마켓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벤자민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에서 처음 한 말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적인 겸손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모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하는 건데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어떤 대응하기 위한 개념으로서의 안전마진 이런 것들은 시대가 지났지만 투자자들이 늘 생각할 만한 생각거리를 던져주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위대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책. 그래서 4번이나 개정이 된 그것도 벤자민 그레이엄이 직접 개정을 한 건데 근데 마지막 개정판 개정 4판이 나온 것도 벌써 50년 전이에요. 그러면 가장 최신판이라고 하는 게 50년 전 거면 뭐가 좀 달라졌을까요? 그때랑 지금이랑 앞서 말씀드린 시장이 가진 불안정성 그리고 안전마진 내가 많이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는 원론과 같은 것 같아요. 그것을 늘 새롭게 현 시점에 맞게 재해석해야 되지만 그 원칙 자체는 시간이 지나도 우리가 가질 만한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전인 것이고요. 근데 이 책이 마지막 판으로 쓰여졌을 때가 미국에서 가치투자자들이 굉장히 고전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성공한 투자자였던 벤자민 그레이엄의 후학인 워렌 버핏은 1969년에 이 사람이 애초에 지금은 버크셔 헬서웨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투자하지만 이 사람은 1960년대에 투자 조합을 지인들에게 돈을 걸어서 운영을 했는데 거의 식구들 자금 좀 모아서 그렇죠. 지인들이었죠. 근데 그 돈을 이제 돌려줍니다.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요. 가치투자자에게는 그때가 이제 뭐 한 시계줄을 돌려보면 1960년대 중반부터 미국 시장이 굉장히 야해졌습니다. 야해졌습니다. 2차 대전 이후로 한 1965년 이때까지는 미국 증시도 한 20년 동안 올랐고 자본주의 경제도 자본주의 황금기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때는 미국 우리가 변동환율제가 좋다고 말하지만 실은 돈이 교역을 위해서 돈이라고 하는 거는 달러가 필요하고 한데 금융시장에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좀 금융위기의 산물이 되기도 하고요. 뭐 그런 건데 그때는 이제 달러가 금에 묶여 있으면서 외환위기라든가 금융위기라는 것도 없었던 시절인데 이제 1965년부터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고 경제가 삐그덕거립니다. 그때부터 이제 주식시장도 굉장히 어수선해졌는데요. 그래서 60년대 후반에 미국 시장을 설명하는 어떤 용어로 고고장세라는 게 있습니다. 가는 종목만 계속 가는 겁니다. 고고장세. 그런데 그 종목들이 제대로 이익을 내거나 이런 종목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아폴로 11호가 달해가고 하면서 기업들이 우리나라도 바이오가 잘 나가고 화장품이 잘 나갈 때 예컨대 코스닥에 있는 기업들이 사업 목적에 바이오를 초과하고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막 우주, 항공을 사업 목적에 투과하고 그럼 주가가 막 올라가고 60년대예요. 그리고 또 미국 기업들의 사명을 트로닉스, 오닉스, 전미어를 뭔가 좀 첨단스러운 느낌이 나는 전미어로 바꾼 주가가 올라가고 우리가 닷컴버블 때 기업들이 닷컴부친 거랑 똑같거든요. 그것이 이제 고고장세라고 하는 투기적인 장세가 있었고 그 다음에 왔던 게 가치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산종목이 올라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리프트 50라고 하는 그때는 고고장세와 리프트 50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고고장세는 투기적인 어떤 종목들이었고요. 실체가 없는 리프트 50는 IBM, 맥도널드 이런 지금도 하는 좋은 회사들입니다. 알짜 우량 기업 알짜 우량 기업이지만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쌌죠. PR이 50배가 넘고 가는 돈만 50개만 날아가는 그런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벤자민 그레이엄 시기에 싼 종목을 사는 투자는 잘 안 먹혔던 시기였거든요. 그때도 그럼 가치투자들이 욕을 많이 먹었겠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은 투자조합을 해산하고 또 워렌 버핏의 정신적인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찰리 먼거는 운영하는 펀드가 60%가 깨지고 뭐 이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마지막 사판의 의미가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는 비싼 주식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쓰는 소외 같은 것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모로 제 생각에는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로 그리고 현재도 비슷한 버블 쏠림 현상 이런 걸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73년에 그런 개정판을 냈다라는 거고 벤자민 그레이엄의 개정판이 이제 사판으로 끝난 건 76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50년 전 이 개정사판이 최신 버전이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책 벤자민 그레이엄이 쓴 현명한 투자자 이것이 궁금하다 키워드로 풀어볼게요. 첫 번째 키워드 증권 분석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 전에 쓴 벤자민 그레이엄의 첫 책 제목이기도 하고요. 어떤 또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이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책은 1934년에 간행이 됐는데요. 그 이전에는 실은 분석이라고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을 보면요. 분석이라는 게 없었다고요. 예컨대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을 살라 그러면 그 기업이 자산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매출은 어떻고 영업이익은 어떻고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런데 대공황 이전에는 기업들이 그런 공시 의무가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의 제도적인 장치가 만들어진 것이 대공황 직후에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 SEC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게 대공황 이후의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공황 이전에는 분석을 하려고 해도 분석을 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공황 이전에는 주식이라고 하는 보통주 투자는 투기적인 것으로 많이 평가가 됐고요. 그냥 정보 매매 그렇습니다. 느낌적으로 좋다더라 하는 거 아니면 꼭 옳다 그렇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초기의 증권 분석이로는 주가의 패턴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라는 걸 보는 일종의 기술적 분석이 모든 증권 분석에 다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존스 지수를 만든 찰스 다우가 다우이론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거 어떻게 보면 기술적 분석이고요.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고 하는 엘리어트이 만들었던 굉장히 좀 오묘하고 신비한 그런 것도 대공황 이전에 만들어진 그런 분석의 방법론이었고 그리고 대공황 이전에 투자자로 알려져 있는 제시 리버모 같은 사람 어느 주식 투자자의 회상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사람들도 책을 읽어보면 정교한 분석에 의한 투자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투기꾼이었던 것이죠. 추세 추종, 트레이딩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공황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책이 나올 수 있는 토대가 사회적 기반이 사회경제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대공황 이전에 또 미국의 증권회사들을 보면 이게 완전히 투기를 중계하는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내외 증권회사가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업무를 하지만 주식 매매를 중계해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대공황 이전에 미국의 증권회사들이 많이 했던 비즈니스가 대통령 선거에 승자를 맞추기 같은 겁니다. 그런 것들 증권회사가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사게 되면 예탁원에 예탁하듯이 증권회사에서 그 공화당 후보, 민주당 후보를 맞추기 위한 투자한 것들을 실제로 증권회사가 예탁을 해놓고 이긴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아니 무슨 그 배팅 업체 하듯이 그런 일을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증권사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나라 보더라도요. 보통주 가격이 우선주 가격보다 비싸죠. 대체로 그렇죠. 이제 우선주는 배당이라든가 이런 걸 받은 권리가 조금 더 있지만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보통주가 더 비싼데 20세기 초의 문헌을 보면 미국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선주의 가격이 비쌌습니다. 압도적으로 우선주 가격이 비쌌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주가 거의 본주에 비해서 보통주에 비해서 절반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의결권이 없음에도 훨씬 비쌌다라는 건 그 시장에 거품이 있었고 비이성적이었다. 보통주의 경우에는 이게 투자의 대상이 아닌 투기적인 대상이란 게 있었고요. 우선주는 약간 채권과 비슷한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주식보다 채권을 더 우선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US 스틸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미국의 철강회사가 있는데 빅스틸은 US 스틸의 우선주를 20세기 초반에 빅스틸이라고 불렀고요. 작은 철강회사는 보통주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그 당시에는 보통주는 투기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주식 투자 보통주 투자를 우리가 지금 아는 어떤 분석의 잣대로 투자의 대상으로 만든 것도 저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어떤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논리적 이론적 기반을 제공해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현명한 투자자는 어려운 증권 분석을 대중들을 위해서 쉽게 풀어쓴 책이기 때문에 그 뿌리는 기본적으로 증권 분석과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에 대한 인식 주식 투자의 의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책이네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꿔놨고 그런데 사실 내용이 꽤 많이 있습니다. 증권 분석의 방법 또 그 당시의 사례별 60년대 사례 70년대 사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많아서 너무 많습니다. 이걸 다 우리가 대학교 강의도 아니고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가장 핵심적인 분석을 좀 뽑자면 어떤 걸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공부를 하실 때 일반적으로 기업 자체에 대한 분석 재무제표를 보고 현금 흐름을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그 반대에 주가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반영이 돼 있다. 결국 주가와 거래량을 보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주가와 거래량이 모든 게 반영돼 있다라고 하는 주가의 패턴을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이 있는데 벤자민 그레이엄이 쓴 증권 분석이나 현명한 투자자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합리성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에 대한 네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펀드멘탈을 정말 깊이 알아야 돼 라고 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주식 투자 공부를 하시면서 접하시게 될 기본적 분석과 관련된 여러 재무제표 분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에 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결국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인 시장의 비합리성에 대한 이야기 또 안전마지는 투자에 임하는 투자자들의 일종의 태도와 관련된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녹아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책이면서도 조금 철학적이고 이런 어떤 규범적인 내용들도 들어가 있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주식 투자 좀 한다라는 분들의 책장에 이 현명한 투자자가 하나씩은 꽂혀있는 거죠? 저는 이 책을 보시지 않더라도 꽂아만 나도 꽂아만 나도 품나는 책인데 그렇죠. 이 책이 좀 읽어보시더라도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전 투자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는 어떻게 보면 뭐 이것이 꼭 투자하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저는 투자는 평생 하고 특히 잘하고 살면은 저는 굉장히 인생이 풍요로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거라 그러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책상에 꽂아놓고 한번 꼭 읽어보실 만한 책이고 현명한 투자자의 8장과 20장은 한번 당장이라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8장하고 20장은 제 기억에는 시장의 어떤 변동성 미스터 마켓에 대한 이야기와 안전마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그 딴 건 몰라도 8장과 12장만큼은 꼭 읽어라 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워런 버핏이죠. 네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의 주주서 안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조금 건조한 책이지만 그래도 8장과 20장은 많이 건조합니다. 그래도 좀 잘 읽히는 맞아요. 그렇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워런 버핏이 앞에서도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런 버핏 스승과 제자 관계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런 버핏은 어떻게 그레이엄 선생님한테 학점을 좀 잘 받았을까요? 거의 뭐 이 사람이 워런 버핏의 자서전 스노우브를 보면 거의 모든 과목의 애의를 받았고 굉장히 애제자였던 것처럼 얘기가 되는데요. 학교 다닐 때부터 남달랐던 거네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졸업을 하면서 스승인 벤자민 그레이엄을 워런 버핏이 추앙해서 그레이엄 앤 뉴먼 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벤자민 그레이엄이 운영했던 자산운용사에 처음에 지원했는데 처음에 벤자민 그레이엄이 안 받아줍니다. 처음엔 안 받아줬어요? 애제자라면서요. 네. 근데 이제 그랬던 이유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국적이 영국인데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핏에게 너 받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나는 이제 유대인을 채용해야 되니까 네 자리가 없다. 라고 해서 처음에 이제 채용을 거절당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추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이 있었던 그레이엄 뉴먼이 오렌 버핏이 일할 때 이제 약간 청산 비슷하게 되면서 이 자금을 좀 맡아서 좀 해줄래? 라고 하는데 그때는 또 오렌 버핏이 정중하게 사양을 하고 오마하로 가가지고 자기 지인들 가지고 투자 조합을 만들게 되죠. 그 사이에 뭐 이렇게 신경전이 있었다거나 사이가 틀어졌거나 이런 거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1대1인 것 같습니다. 근데 버핏은 벤자민 그레이엄의 성함을 따서 아들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하워드 그레이엄 버핏 이라고 아들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렇죠. 그 정도로 이제 존경심은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다음 키워드도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 1973년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1973년 이 책의 개정판을 쓴 시기 가는 주식만 가고 쫙 쏠리고 가치투자들이 무시를 당하고 그랬던 시기 뭐 가치투자의 개념을 제공한 게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보면 이 시기를 1934년부터 잡게 되면 얼추한 90년 가까운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가치투자가 어려웠던 시기가 90년대 후반에 IT 버블이 닷컴 버블이 있던 시절에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런데 실은 기록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60년대부터 1973년까지 시기가 앞서 말씀드렸던 고고장세가 바로 리프트피티로 이어지면서 비싼 주식들이 더 많이 올라가는 고고장세는 저는 개념형 성장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개념 우주 항공 산업이 크게 발달할 거라고 하는 개념을 투자자들이 수용한 것이죠 그냥 꿈만 가지고 그런 비슷한 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닷컴 버블 때도 상당수 기업들이 어떤 개념형 성장주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시간이 지나면 정말 주식을 못 팔면 휴지가 될 정도로 굉장히 잠옥한 후유증을 남겼던 것 같고 우리에게 좀 고민스러운 것은 리프트피티입니다 예컨대 맥도널드 같은 기업은 아직도 있는 훌륭한 기업이거든요 그건 실체가 있어요 또 너무너무 좋아서 70년대 초에는 리프트피티와 같은 그런 매력적인 50종목을 두고 미국에서는 원 디시전 스탁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한 번 의사결정 내리면 되는 주식 이 주식은 한 번 사기만 하면 돼 끝까지 가면 돼 중간에 팔 필요도 없고 배당도 잘 주고 이제 이런 건데 근데 이제 벤자민 그레이엄과 워렌 버핏 같이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결국은 좋은 걸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 겁니다 네 그 기업의 실체가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도 너무 비싸게 주고 사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 리프트피피티를 풍매했던 아이비엄이라든가 제록스라든가 맥도날드 같은 맥도날드 같은 주식은 아주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결국은 올라갔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리프티피피티의 정점인 73년도의 고점을 넘어선 게 한 15년 정도 지나야 넘어섰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투자자 말미에 보면 이 사판의 말미에 보면 이 벤자민 그레이엄에 막 고민이 막 녹아있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73년도에 간행이 됐지만 이 책을 집필한 건 그 전에 집필을 한 건데 역설적으로 그런 주식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는데 이 책이 나왔을 때 리프티피피티가 이제 정점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장주들이 버블인지 아닌지 이걸 뭐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투자의 철학이 서로 이제 다른 건데요 저는 어떤 자산이더라도 비싸게 주고 사는 거에 대해서는 늘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리프티피프티 그 종목이라기 전에 기업들이었으니까 네 굉장히 우량한 기업들 좋은 기업이죠 좋은 기업들이었고 근데 문제는 그 주가가 과연 어디까지 반영을 하고 있는 거냐라는 건데 우리 시장에서도 좀 많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저는 이게 뭐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정답이 없다고 봐요 정답은 없다 예컨대 올해도 2차전지를 비롯한 성장주들이 많이 올랐고 또 고고장사 리프티피프티 그 시점에서의 주가는 또 굉장히 또 몇 년 동안 그런 시세가 올라갔는데 그럼 그런 걸 안 하는 게 맞는 거냐 저는 투자에 정답은 없다고 봐요 저는 뭐 같이 투자가 우리가 굉장히 보통 사람들이 좀 저는 장기적으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만이 답이다라고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주식 투자 결과가 중요한 거니까 다만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ETF나 이런 것들도 시장에 버블을 만든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시세가 한참 나면 그에 맞는 패션에 맞는 또 ETF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쪽으로 돈이 가면서 그게 더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가격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 가격의 인과성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모든 분석은 그 가치를 분석을 해가지고 이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를 전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시장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거는 가격이 올라가면 손이 더 가고요 계속 올라갈 것 같죠 네 그거는 상대적 박탈감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 미래를 투자라고 하는 건 미래를 조망하는 게임인데 미래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전망하는 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지금 보이는 거 혹은 내가 경험한 가까운 과거입니다 좋으면 더 갈 것 같고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데 저는 이런 류의 투자를 모멘텀 투자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가는 말에 올라타라 모멘텀 투자고 또 모멘텀 투자의 근간에는 80년대 이후 어떤 서구 사회를 풍미했던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고 하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없어 그냥 시장이 답이야 라고 하는 것들이 전 천학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가치 투자는 조금 역행 투자죠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안 보는 소외된 길에 장기적으로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철학인 것이고 모멘텀 투자는 가는 쪽에 편승하는 전략인데 저는 제 느낌에 현존하는 투자자의 한 90%는 모멘텀 투자 같습니다 이것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그것이 뭐 괜찮다 그러면 한번 또 적용도 해보시고 근데 이런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길 가치 투자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렁탕도 원조가 있는데 가장 큰 원조가 벤자민 그레이엄 원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조집 원조집이 벤자민 그레이엄 이라는 것이고 그걸 더 맛집으로 승계한 곳이 워런 버핏 이라는 맛집이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확 와닿네요 근데 70년대로 돌아보면 사실 경제적으로 굉장히 격변기 70년대 초반에도 1차 오일 쇼크가 있었고 73년은 얼추 그 즈음 아니겠습니까 지금하고도 또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인플레가 있었던 시기고 크게 보면 경제가 어수선하고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크면 사실 가치주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여러 가지 기준으로 볼 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미래성장성에 싸게 거래가 되는 건데 근데 시장이 바보가 아니라면요 싸게 거래되는 데도 대부분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가치투자자 입장에 저 기업이 약점이 있어 그렇지만 그 약점보다 주가가 더 많이 싸다 그러면 안전마진이 확보가 되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되는 건데 결국은 저는 가치투자에는 장기투자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저 기업이 내재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됐다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근데 그 기업이 어떤 약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못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됐다는 건 내 판단이지만 언제 저평가가 해소될지는 내가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장기투자의 개념이 들어가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60년대 중반부터 자본주의 황금기가 끝나고요 인플레이션이 생기고요 또 정치적으로도 월남전의 베트남전의 수령이 미국에 빠져버리고 결국 패전을 하고요 또 71년도에도 닉슨 대통령이 브레튼우드 체제라고 하는 2차 대전 이후 만들어졌던 어떤 화폐 시스템을 그냥 미국이 그냥 안 할래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달러를 가져오면 금을 주는 금태환제를 폐지해버리고 오일 쇼크가 있었고 그래서 매우 어수선한 시기였는데요 어수선한 시기에 성장주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가 굉장히 어수선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약하면 모든 기업들이 다 흠이 있어 보이거든요 기존의 기업들은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기업이 성장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개념적인 그냥 꿈이 있거나 눈에 확 띄죠 아니면 실제로 좀 비싸더라도 돈을 잘 버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장이 희소해진 시기에 매크로 경제성장 못할 때는 성장이 희소할 때 특정 산업이나 기업이 성장성을 어필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쏠림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시기에 성장조절이 됐던 것 같고요 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도 차면 기운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죠 방금 그 성장이 희소해진 시대 쏠림 현상이 심하다라는 게 2023년만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70년대 이야기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예나 지금이나 역사는 또 반복되기도 하고요 반복되는 측면이 있죠 인간의 행동도 반복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읽히고 있는 거죠 다음 키워드 같이 한번 또 들어보시죠 다음 키워드는 투자와 투기 사실 이거 투자와 투기를 정의 내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요 일단은 가치 투자의 아버지인 벤저민 그레이엄이 투자에 대한 정의를 우선 내려주셨죠 네 저는 뭐 투자와 투기가 다 어느 정도 섞여 있다고 보는데요 벤저민 그레이엄이 현명한 투자자에서 말한 투자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원금의 안정과 충분한 수입을 약속받는 행위인데요 근데 실은 앞쪽에 저는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철저한 분석 원금의 안정과 충분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그냥 우리가 어떤 식의 투자가 됐건 투자자에게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러고 싶죠 다 네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향인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철저한 분석을 내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재 가치에 대한 자기의 어떤 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벤저민 그레이엄에 대한 좀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너무 과거지향적이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는 북벨류 중심의 투자입니다 장부가치 장부가치 기업의 재무상태에 비어있는 장부가치인데요 장부가치는 미래지향적 개념 아니고요 과거로부터 기업들이 계속 쌓아온 가치입니다 과거에 벌어서 쌓아둔 자산 같은 것들 그런데 저는 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시대는 이 책이 나온 게 증권 분석과 현명한 투자자가 나온 게 어떻게 보면 대공황 이후에 나온 거거든요 30년대 40년대 1920년대의 열광의 시대가 지난 다음에 미국 시장은 미국 주식이라고 하는 건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나쁜 그런 기억이 있는 자산이었어요 우리 집을 망하게 만든 주식 그래서 다우지수 기준으로 대공황 직전인 1929년에 기록했던 고점을 미국이 넘어선 게 1954년입니다 25년 걸렸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주가가 사람들이 주식을 외면하게 되면 가치보다 싸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은 북벨류만 가지고도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때는 싼 주식이 널려 있었던 거네요 널려 있었던 거죠 대공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업들의 대규모 파산을 겪었기 때문에 뭔가 장보가 든든한 회사들이 안정성도 있었던 겁니다 살아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대적 산물이 반영이 된 건데 그래서 벤저민 그레이엄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는 조금 이건 워렌 버핏의 평가인데요 조금 소홀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북벨류가 크고 많고 거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할인돼서 거래가 되는 주식을 샀는데 극단적인 분산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벤저민 그레이엄은 굉장히 막 수십 종목을 막 펀드 안에 넣고 그리고 한두 개가 망하더라도 결국은 나머지가 하는 걸로 한 건데 워렌 버핏은 이것을 조금 더 발전적으로 계승을 했죠 어떻게 보면 워렌 버핏은 벤저민 그레이엄의 후학이긴 하지만 워렌 버핏은 집중 투자입니다 내가 잘 아는 종목에 내가 제일 좋아 보이는 종목을 많이 사야지 두 번째, 세 번째로 좋아 보이는 종목에 주식을 사는 거는 그거는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벤저민 그레이엄은 어떻게 보면 아주 극단적인 분산 투자였고 워렌 버핏도 초기에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어떤 투자 방식을 따르다가 아주 위대한 영혼의 동반자이죠 찰리 먼거를 만나면서 결국 비즈니스 모델에 착안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장부 재무재표만 볼 게 아니라 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도 보고 나쁜 회사의 주식을 저평화된 가격에 사는 것보다 좋은 회사의 주식을 제값 주고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벤저민 그레이엄이 가치투자 버전 1.0이라 그러면 워렌 버핏은 2.0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핵심은 깊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철저한 분석 그래서 저는 주가가 올라가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조가 올라가니까 이게 더 갈 것 같아 사람들이 이걸 다 선호해서 내가 이 주식을 사면 누가 나보다 더 비싼 가격의 주식을 사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더 큰 바보 이론이라고 워렌 버핏은 얘기했어요 그렇지만은 내재 가치 기반에서 싼 종목을 사는 게 벤저민 그레이엄은 투자라고 하는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내가 바보처럼 비싸게 산다면 나보다 더 비싸게 사줄 더 큰 바보를 기다려야 된다 또 벤저민 그레이엄이 투자자의 어떤 성향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방어적 투자자와 공격적 투자자라고 좀 나눠줬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실 세계에서 알고 있는 뭔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레버리지스 그래서 그게 공격적이냐 아니면 방어적이냐 이 개념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조금 다른데요 현명한 투자자에서 나온 책보다 오히려 벤저민 그레이엄이 자서전을 통해서 쓴 게 더 직관적인데요 자서전은 이후에 나온 책이니까 벤저민 그레이엄은 주식과 채권에 대해서는 25%를 최소값으로 가져가고 보통 주식에 대한 판단에 따라서 주식의 비중이 결정이 되고 채권의 비중이 또 결정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명한 투자자를 보면 여러 가지 정량적인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거는 아주 저는 많이 와닿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향상으로는 그게 어떤 주식과 채권의 비중으로 이렇게 일단은 좀 나눠서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채권은 픽스트 인컴이라서 확정된 이자가 들어오는 거니까 그것은 약간의 고정된 값으로 보고요 이자 대비해서 결국 주식의 기대수익률이나 저평가 정도를 보고 비중을 결정을 하는 방법론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키워드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 키워드 미스터 마켓 드디어 나왔습니다 미스터 마켓 혹시 아는 분이십니까? 센터장님? 제가 만나보지 못했지만 늘 주변에 출몰하는 사람이죠 이른바 주식 시장 자체를 의인화 시켜놓은 거죠 미스터 마켓으로 그래서 위대한 능멸자라는 표현도 있고 IQ가 수만 퍼센트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을 반대로 갖고 논다 변덕쟁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구체적인 설명 좀 해주세요 실은 시장의 비합리성을 말해주는 개념이거든요 시장이 늘 비합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시장이 모든 시기에 시장이 합리적인 건 아니다 때때로 시장은 비합리적으로 움직인다 특히 투자자들이 모든 것이 장밋빛으로만 보일 때는 어떻게 보면 시장의 조증이 발동하는 거고요 굉장히 높은 가격에도 겁없이 주식을 사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울중이 있는 시기에는 굉장히 낮은 가격에도 투자자들은 주식을 외면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이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심리적 불안정성에 기반한 통찰인데 그런데 가치 투자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요 가치 투자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내제 가치보다 현저히 저평가된 주식을 사야지 이게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기다릴 수 있는 돈을 사서 기다려야 되는 건데 결국은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의 가격이 늘 합리적이라 그러면 가치 투자가 충분한 안전마진을 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관적으로라도 그럴 수 있지 시장이라고 하는 것들 많이 빠지면 기회가 되고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건데 그런데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개념이 80, 90년대는 굉장히 논쟁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80년대 이후로 미국의 시카고 대학을 중심으로 했던 보수주의 경제학자들이 득세를 하면서요 시장은 합리적이야 시장은 합리적이고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초과 수익을 얻기는 힘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식의 어떤 주장들이 지금 주가가 정확한 거야 내제 가치를 다 반영을 하고 있어 그것이 윌리엄 샤프의 자산 가격 결정 이론이나 유진 파머의 효율적 시장 가설 이런 것들이 노벨경제학성을 받았던 80년대의 주류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벤자민 그레이엄이나 워렌 버핏은 시장이 가진 비합리성에 주목을 해서 이것이 가치 투자자에게는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가 되게 반한 개념이거든요 이게 별 게 없어요 내가 잘하는 투자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적정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사실 다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 기회가 생기느냐 나는 그 자태를 갖고 보고 있는데 시장이 조증과 울증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은 기회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비합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재무학 교수들이 논문을 쓰면서 80년대 이후로 시장을 이기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이기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이 그때 이제 나왔던 이야기가 이들은 우연이야 동전 던지기를 계속하면 인류가 누구나 이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누구 동전 전제기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10억이 게임을 한다 그러면 지면 떨어지고 하게 되면 누군가 한 명은 승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운이나 우연이라고 치부를 합니다 그래서 1984년도에 이 증권 분석 간행 50주년이 기념을 해서 그 당시에 힘을 얻고 있었던 어떤 효율적 시장 가솔론자 시장에서 초가익을 얻을 수 없다는 사람들과 소위 말하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후학들이 토론을 벌였습니다 그때 나온 유명한 표현이 그레이엄 도드 마을의 위대한 투자자들 제자들 그렇죠 증권 분석이라고 하는 건 벤자민 그레이엄과 데이빗 도드라고 하는 콜롬비아 대학 교수가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레이엄과 데이빗 도드에 그게 운일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 그레이엄과 도드에게 배운 사람들이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얻었다 그럼 이것은 하나의 운이라고 보기 힘든 방법론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만 어떤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가진 비합리성이고 약간은 가치투자자는 시세를 추정하기보다는 약간 역행적 투자자라고 하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가치투자자는 저평가된 거를 내가 살 수는 있는데 그 시장이라고 하는 건 내가 계산할 수가 없는 거고 비합리성은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 값을 받기까지는 가치투자자는 알 수 없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뭐 가치투자자가 장기 투자를 제한한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왜 사자마자 올라가면 좋죠 그렇죠 그 저평가가 일주일 만에 해소될 수도 있는 거고요 단지 그거를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벤자민 그레이엄은 시장의 어떤 변동성도 이용해야 된다 그럼요 그리고 또 표현 중에 하나가 미스터 마켓은 조울증 환자다 물론 이게 약간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벤자민 그레이엄의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차용을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표현이 또 다음 키워드로 나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미스터 마켓의 변덕 알 수 없는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 자체가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죠 안전마진은 결국은 미스터 마켓이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는데요 그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그 기업의 내재 가치가 얼마인지를 추정하는 것 이것은 투자자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렇지만 가치 투자자들은 이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가정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저는 벤자민 그레이엄이 북벨류에 주목했던 것도 결국은 극단적인 알매에 대한 천착이 있었던 거거든요 확실한 건 북벨류잖아요 기업이 들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과거 제향적인 북벨류로만 해도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벤자민 그레이엄이 결국은 구닥다리 같은 북벨류를 가지고 투자했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시대적 배경도 생각해야 되고 결국은 내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에 대한 천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적정 가치를 알게 되는 거고 계산해내고 그런데 미스터 마켓이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울증에 빠지게 되면 적정 가치 밑으로 떨어질 때가 어떻게 보면 가치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인데 그런데 북벨류가 아니고 지금은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앞으로의 밸류를 많이 보잖아요 애플 같은 것도 지금 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에는 가치 투자가 정말 가치 투자가 훌륭한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내가 모를 수 있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 그럼 내가 이 기업의 적정 가치가 만 원이라고 계산했는데 미래는 알 수가 없어 나도 틀릴 수 있어 그런데 만 원인 주식이 8,000원에 거래가 된다 나는 만 원으로 계산을 했는데 이거 잘못 계산을 해서 실제로 이 기업의 가치가 8,500원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게 8,500원이 목표 주가고 8,000원이 지금 주가라 그러면 별로 얻을 수 있는 폭이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안전마지는 결국은 적정 주가보다 내가 계산 적정 주가보다 현재 주가가 많이 낮아야 내가 적정 주가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국 거기서 손해를 안 보고 돈을 벌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싸게 살아, 가치 대비 싸게 살아라고 하는 굉장히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확실한 것은 없고 내가 틀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겸손의 철학이 들어간 거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저는 리프트 50라든가 너무 밸류에이션이 비싼 주식들 예를 들어서 PER이 내년 실적 기준으로 후년 실적까지 봐도 PER이 5,60배예요 그러면 PER이 5,60배라고 하는 거는 1,2년 정도 벌어들일 이익으로 한 50년 지나야 결국은 원금을 회수한다는 개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세상은 내가 잘 몰라요 그러면 이 기업이 주가가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해와 내년까지 예측 가능한 실적 설명이 안 돼 3년, 4년, 5년 후의 실적을 당겨와서 혹은 어떤 경우는 5,6년, 6,7년 후의 실적까지 당겨와서 지금 주가를 설명해요 근데 이것은 안 된다가 아닙니다 절대로 그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가 아니고 세상에 이런 일종의 다이내믹스가 존재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 경쟁이 격화될 수도 있고 규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치 투자자가 밸류에이션이 비싼 성장주를 못 산다 그렇게 생각진 않아요 내가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벤자민 그레이온 같은 극단적인 경우고 내가 잘 모르니까 나는 확실한 북밸류를 본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모르는 그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철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치 투자자가 또 가지고 있는 또 중요한 우리가 투자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은요 생각은 많이 하고 행동은 조금 하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안 왔을 때는 기다림도 필요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그 기다림을 이기는 게 너무도 어렵죠 그래서 저는 모멘텀 투자의 관점에서는 막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이걸 사게 되면 내가 바닥에서 예컨대 한 두세 배가 오른 주식이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주식 사는 사람들이 그 심리가 저는 여기서 또 배를 벌어야지라는 생각 안 할 거예요 난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서 15%나 20%만 오르면 좋겠어라고 하는 게 집단적으로 버블을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전 맞은 안에는 세상에는 내가 아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 사람들이 암에 대한 천착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삶에 대한 태도로서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이 아니라 그 무엇을 대하든지 간에 심쿵 한방 핵심 구절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심쿵 한방 현명한 투자자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 한방에 정리합니다 내가 사는 대상의 가치와 내가 지불하는 가격을 늘 비교해야 한다 이거는 벤자민 그레이엄도 그렇고 워런 버핏도 그렇고 엄청나게 강조하는 문구죠 저는 모든 자산 가격은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게 줘도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투자형이 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아주 솔깃한 성장성으로 무장한 주식이건 아니면 강남의 아파트건 전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자산 가격은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투자라고 하는 것은 모름지기 사람들이 사니까 올라간 거야 라고 하는 생각보다 그런 생각은 어떤 한 계기가 생기게 되면 또 싸늘하게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거라 그러면 우리가 늘 지불하는 가격이 적절한가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격은 내가 지불하는 것이고 가치는 내가 얻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불한 것 대비 얼마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건 당연하게 비교를 해 보고 따져봐야 되는 건데 내가 얻는 것보다 내가 지금 지불하는 걸 더 많이 주고 그냥 쏟아붓고자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그런데 이게 투자의 세상으로 들어가다 보면 안 보이죠 계산해보고 따져보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너무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안 하는 것도 투자라고 봐요 그냥 방치가 아니고 내가 모르고 내가 알기 힘든 거는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투자지 많은 거를 다 하고 올라갈 때 이걸 다 내가 맞추려고 생각하면 저는 많은 경우 투자는 그런 데서 실수가 나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많이 생각하고 적게 행동하라 쉽진 않지만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오늘 벤저민 그레이엄의 현명한 투자자 정말로 명작입니다 명작 드디어 저희가 한번 별책보록에서 다룰 수 있었고요 신용증권의 김학균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